지금 뭐하세요? 제가 30%나 되는 하리카드를 두고 왔거든요. 아, 아, 짤짤아. 이명수 어딨어? 이명수 어딨냐고! 이명수! 아이, 참.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 해? 와우. 엄마라도 불러도 돼요? 역시 와이프는 이쁜 와이프로 꼽아야 돼요. 와이프 이뻐 봤자 얼굴 깎밖에 더 합니까? 딱 이것만, 어? 비닐에 다 먹어가지고 변기대 숨겨놨더라고. 총이나 마약 같은 거 숨길 때 그러는 건데? 알만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렉시? 렉시? 영어 이름이 뭐였어? 춤은 어디서 나왔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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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서, 여기서! 찾았어, 찾았어! 왕심이 뭐예요? 총기 사건이요? 뭐뭐래요? 뭐이? 젓가락! 아악! 이게 뭐하는 거야? 이런, 저,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말끝마다 200 noir 반말짓거리야? 어?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캐리는 거야. 니가 모르는 니 아내의 과거. 라문먼 따라해 봐. 아아! 람은 못 따라해 봐. 씨... 뭐? 아아!